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A플러스 랩에서 나온 탈모 샴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머리카락도 많이 길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빗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생머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고데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원래 방꼽슬이라 이런 부분들이 맨날 살짝살짝씩 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데기 사용이나 아니면 머리를 매일매일 감으면서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탈모가 많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슬슬 탈모 샴푸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던 도중에 이렇게 A플러스 랩에서 탈모 샴푸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A플러스 랩에서 나온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연구 결과하고 인체적용 시험에 적용된 탈모 샴푸로 탈락되는 모발의 수가 74%나 개선이 됐고 지인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냥 탈모 케어만 되는 게 아니라 모발까지 케어가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만족한다는 그런 샴푸이기도 하면서 샴푸를 사용했는데 모발에 윤기도 나고 모발에 탄력도 생기고 샴푸만으로도 모발 앙킹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샴푸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샴푸를 사용을 하면서 린스를 꼭 사용을 해야지 머리 엉킴이 좀 덜했고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 머리가 약간 탈색모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송그레 염색을 해놨더니 지금은 다 덮어서 없기는 한데 실제 속은 탈색모이기 때문에 머리를 그냥 샴푸로만 감고 나면 되게 많이 엉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기존에 이렇게 칙칙했던 그런 머리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 윤기도 생기고 탄력도 생기고 그리고 특히 이 두피 윗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전에 제 두피 상태와 샴푸를 사용한 후에 제 두피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그런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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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